축구는 16강 갔는데 윤석열 정권은 외국 여론사 기관 하면 지지율이 16% 나왔는데 16%? 16 vs 16 우리 국민 모두를 즐겁게 하는 16강 우리 국민 모두는 아니죠 지지하는 분들 입장도 있으니 그분들을 존중하면 우리 국민들 대다수를 괴롭히는 16% 대통령과 정권 이게 극명의 대비가 되더라 아침에 또 첫눈이 내리니까 도로는 안 쌓이지만 풋살려 갈더니 눈이 쌓여있더라고요 세상이 이렇게 하얗게 더 아름답게 변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나라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윤석열 정권은 지금 7개월 만에 이제 6개월이 안 됐으니까 퇴진이 안 된다 이런 분들은 근거를 잃었어요 벌써 7개월이요 이번 주가 7개월입니다 7개월 9일이니까요 정확하게 그래서 당선된 데부터 9개월 그 다음에 취임으로부터 7개월이면요 당선된 데 벌써 9개월 됐군요? 그러면 일정하게 평가가 끝난 겁니다 사실 지금 중간평가 해도 돼요 딱 중간평가라는 게 정확히 임기의 가운데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7개월 동안 보여줬고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 흔한 6개월 공약평가 보도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공약이 하나도 이행이 안 되니까 언론 보도들이 김종철 지내에도 아시면 우리 오마니스도 없고 보통 6개월 되면 또는 100일 6개월일 때 공약평가 적금평가 막 하잖아요 공약평가 기사 한 번도 못 보셨을까요? 아니 뭐 있긴 했는데 한 게 없으니까 그 평가 자체가 대부분 언론이 공약평가를 안 했고 무의미하죠 그러니까 공약 이행이 없으니까 공약이 없는 용산진무실이죠 무슨 만옷의 치약 마약과의 전쟁 이게 공약이 없는 내용이거든요 저희는 대통령 인수위 있잖아요 지난 문재인 정권은 제대로 된 인수위도 못 거쳐서 정권이 출범한 그런 측면이었지만 현 정부는 인수위 두 달이었던 안에 정말 뭐 그때 안철수 위원장 이런저런 얘기도 많았습니다만 여하튼 뭐 인수위에 아주 무슨 백서와 뭐 많이 내놨어요 백서를 냈는데 발표를 안 해요 맞아요 아직까지도 너무나 황당한 정권인데 JTBC가 딱 하나 공약평가 보도를 했는데 1호 공약인 나머지 공약은 아예 평가를 안 했고 1호 공약인 소상공인 손실보정금 아 손실보정금 500만 명한테 천만 원 주겠다고 했던 그 50조 공약 이것은 이행이 안 됐다고 똑같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것도 안 됐죠 실제 치입받은 사람은 한 370만 명밖에 안 되니까 약속한 거에 130, 40만 명이 못 받게 됐고 200도 천만 원이 아니라 600만 원이기 때문에 600만 원이기 때문에 중대 후퇴했고 또 결정적으로 아마 여러분 소급 적용 기억나실 거예요 지금 아마 우리 방송 보신 소상공인 장애업자들은 피가 끊는다고 하시던데 소급 적용해주겠다고 손실보상금 그동안 영업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인원 제한당 그것도 없애버렸잖아요 그게 이제 안철수의 그 유명한 소고기 사 먹으니까 안 되라는 발언에서 시작돼서 맞아요 이자들은 공약을 파괴하는 것도 모자랐고 정말 망언과 망발을 일삼습니다 그리고 사과도 안 하고 개선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갑자기 그 소고기 발언하시니까 그때 그거 생각은 안 해요 아니 그래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 정말 웃기긴 하지만 아니 소고기를 먹는 거 그거를 연결시켜가지고 그렇게 손실보상금 그러니까요 천만 원 줄 수 없다 소급해서 줄 수 없다라는 황당한 근거를 담은 거죠 나중에 또 하여튼 그 복지나 생계 이 부분은 한 번 더 후반부에 한 번 더 말씀해주시고요 일단은 그렇게 주말에 축구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 기분도 좋으시고 주말 시작을 기분 좋게 하셨고 또 우리 안 소장님은 또 저희 오마이티브 생중계를 했습니다만 17차 촛불집회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에 그날도 또 오후에 봤는데 최진봉 교수님이랑 같이 봤는데 이번 주 17차 촛불집회에서 제가 가장 인상 짚었던 김포 건물주 이상주 매주마다 스타 탄생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앞권이었죠 진짜 앞권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들려보고 제가 또 방송할 때 다시 한 번 그분의 말씀을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소개해드렸는데 저는 정말 최근에 물론 많은 시민분들이 정말 절절하고 정말 좋으신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연세가 정확히 어떤지는 모르시겠으나 60대이신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서 뵀는데 따로 이번 주에 전화 한 번 드려보려는데 60대 초반 정도로 보이시더라고요 저희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너무 말씀을 시원시원하게 명개남 배우하고도 많이 닮으신 건데 얼굴이 그러네요 그 유명한 상가건물의 이 새끼야 윤석열 대통령이 한 그 말을 그대로 하지는 않고 2번 후보였으니까 약간 풍자를 하면서 저분이 제일 열받아 하는 게 제가 현장에서 말씀했는데 두 가지를 면설에서도 이야기하셨잖아요 야당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수백 건의 압수수액과 날마다 피사실 공표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이렇게 악마처럼 몰아가는데 도대체 최은순 김건희 윤석열 그 세력들에 대해서는 왜 수사도 안 하는 거니 그게 공정하다는 거니 이렇게 시작하셔서 맞아요 맞아요 목소리가 어디서 올라가느냐 정말 휴머니스트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그 아름다운 청춘인이 158명이 숨졌는데 생때 같은 아들딸 158명 그 사람들에 대해서 왜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며 맞습니다 왜 막지 않았으며 막을 수 있는 것인데 그리고 왜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진상을 회피하느냐 하면서 이 참사의 책임자는 이상민이요 한덕수요 오세현이요 박희형이요 그리고 바로 너야 너 이 XX야 하는데 그런데 거기 있는 한 3, 4만명 시민들이 그냥 뭐라고 확 뚫렸죠 확 뚫려가지고 그 욕도 대통령이 외교무대에서 해설 안 될 망을 입사하는 걸 풍자한 욕인 거죠 실제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는 욕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민중들이 해악도 있고 풍자도 있지만 지피해서 욕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욕이 생겨가지 않고 쌍스럽게 될리아내는 이유는 대통령이 그렇게 지가 비속으로 쏘놓고 안 했다고 거짓말까지 하니까 그러니까요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그러고 이제는 이 새끼도 안 했다잖아요 처음에는 미국 국회가 아니라 한국 국회라고 그러더니 그래서 시중에는 그런 말 둡니다 아예 대통령이 뉴욕도 안 갔다고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럼요 오중함은 그 부대열중시효를 못했잖아요 부대열중시회도 못했죠 그때 쩝쩝쩝쩝했는데 아이고 참 그런 풍자가 돌아왔죠 김은혜 옹보석이 긴급브리핑을 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대열중시효라고 하셨습니다 쩝쩝쩝이 아닙니다 이런 풍자가 돌아왔어요 제가 그렇게 풍자를 했는데 그게 짤로 쇼츠로 올라와서 수백만이 보셨어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발표한 걸 오해하신 분들이 있던데 김은혜가 진짜 그렇게 발표한 건 아니고 오중함은 그런 풍자까지 나왔다 쩝쩝쩝이 아니라 부대열중시효라고 했다 저는 그래서 선생님 발언 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한덕수, 이상민, 한동훈, 오세훈, 박희영, 유희근, 김광호, 이임재까지 언급하시고 말씀하신 맨 마지막에 바로 너 진짜 책임자는 바로 당신이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얘기하면서 온 국민이 이렇게 슬픔에 빠져있는데 대통령은 집들이 많잖아요 이게 웬 말이냐 이런 것이 바로 패러리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말 유라족들이 실제 지정한 내용이잖아요 네 간담회도 안 오고 영정도 입회도 사진도 이름도 없는 분향소를 강행하고 네 그다음에 근조원이 뭐 추모함이다 말도 없이 윤석열 화환을 보내고 그러니까요 그걸 보면서 그리고 이상민의 어깨를 다독이고 어깨를 다독이는 건 유족들이지 그럼요 이상민이 아니다 그렇다면 유족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거다 이게 지금 유구족들이 지금 그동안 이상민을 내세워서 아예 못 모이게 했는데 네 명단과 연락처 없다는 거짓말까지 이상민 했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상민은 천하의 나쁜 놈입니다 그리고 그를 비유하는 윤석열도 천하의 나쁜 놈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니 저는 그게 놈이라는 것 자체는 욕이 아니니까 제가 우리 오마이뉴스에 오마이티비에 품결 생각해서 거기까지만 합니다 저는 기자처럼 새끼니 뭐니 이런 말 안 합니다 방송에서는요 근데 놈은 놈 자니까 어쨌든 사람이니까 저는 사람으로 사실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도 최대한의 예우를 가지는 겁니다 저는 이상민 장관이 국회 예결인가요 어딘가요 거기 나와가지고 그 야당 의원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뻔뻔하게 국민의원의 말들을 왜 의원 국회에서 왜 거짓말로 이렇게 뭐 계속 얘기하느냐고 오히려 막 따졌잖아요 저는 이상민의 거짓말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취임식 참가자 명단이 없다는 것도 거짓말을 했는데 그 국가기록물법에 보관돼야 된다니까 일부 있다라고 거짓말을 했죠 그다음에 예년 수준으로 뭐 일골을 예상했다고 거짓말을 했죠 대원 다 호시 많이 모인다고 알았는데 마치 자기들이 죄가 없는 것처럼 그러고 경찰과 소방이 있어도 몸막을 참사했다는 거짓말 했죠 망발 했죠 폼나게 사퇴고 싶다는 황당한 이야기 했죠 폼나게 사퇴 맞아요 행정부 공무원들한테 피자를 돌렸죠 사람들 다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그런데 유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니 예전에 명단 없다고 거짓말했죠 유가족들 피자 돌린 것도 정말 황당하고 정말 말도 안 된 거였지만 과거에 정말 우리 생각하기 힘든 세월호 참사 체육관에서 라면 하나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이상민 장관은 피자 돌리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정말 국회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그런데 그게 또 금방 드러나요 금방 그게 드러납니다 아니 아니 바이든을 전 세계 국내외 200개 가까운 언론이 바이든을 보다가 이 새끼라고 보도를 했는데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그러고 이 새끼도 안 했다는 자들인데 그런 정도의 거짓말은 그리고 망언은 망언치고도 안 끼는 것 같아요 지금 정진석이 가나와 호날두한테도 망언을 일삼고 정말 애교 문제 되겠더라고요 그다음에 온희룡이는 주말에 민주노총을 어쨌든 2천만 노동자를 대변하고 있는 단체인데 조합원만 해도 100만 명이 넘는 어쨌든 100만 명의 조합원은 우리 국민 아닙니까 가족까지 하면 3,400만 명이 되는 분들인데 그걸 민폐노총이라고 망언을 일삼고 장관이 할 말은 아니죠 저는 계속 제가 이 참사로 퇴진을 연결시키는 걸 반대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결국은 이렇게까지 망언과 망말을 일삼고 여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라는 무리한 말을 하고 앞서 내진탕이었지라는 황당한 말을 일삼는 자 그다음에 유족들의 명란을 숨기고 정치공작을 하고 돈 양일권에서 유족들을 오히려 모욕하고 이 정도 수준이 되면요 이 구호가 이게 일반 어떤 단체가 만들어본 구호인데 정치체들이 구호가 아니라 퇴진이 추모다라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저는 중대한 퇴진 사회가 하나 추가됐다고 봅니다 윤석열과 이상민의 행태로 인해서 그다음에 국민의힘 소속의 오세훈과 박희영 행태로 인해서 저는 그 말씀 아까 이상민 장관 이어서 보면 주말에 MBC의 스트레이트 보도가 오늘 아침에도 여러 가지 후속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정말 유족들 상대로 검경이 했던 행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이건 꼭 국정조사에서 심각하게 밝혀져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유족들 상대로 마약 여부 부검을 얘기를 합니까? 지금 유족들을 상대로 정치 공작한 게 여러 가지 밝혀졌는데 일단 못 모이게 하고 명단하고 연락처 아무리 달라 그러고 내 연락처를 알려줘라 그래도 안 알려주고 법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중대한 정치 공작이죠 그다음에 한 병원에 시신이 같이 있으면 유족들이 모임이 원활하게 될까 봐 시신을 완전히 분산시켰다는 저는 거의 팩트라고 보는데요 제가 삼성의료원에서도 직접 그때 우연히 조문 갖다가 들은 내용이기도 하니까 시티즘 유족들 증언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강원도까지 시신이 가니까 중정도까지 시신이 가니까 연고랑 상관없는 대로 전국에 44곳에 다 분산됐죠 다 깎아놓고 지금 유가족들 증언을 하면 밤에 다니게 만들고 분양소를 실내 설치라는 지침을 내리고 근조, 희생자, 참사표는 못 쓰게 하고 이게 전부 다 정치 공작이잖아요 은폐 공작이고 그다음에 정치 공작 못 꺼내면 돈 이야기를 꺼내고 유족들을 관리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게 완전히 그 시나리오도 간 건데 그런데 이번에 결국 참사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되는 게 마약 문제 아닙니까 현장에 50명이 넘는 수사관들이 있었고 그런데 떠들썩하게 질서 유지를 하면 분명히 일부라도, 극히 일부라도 마약 범죄가 있을 수 있는데 경찰들이 막 현장에 깔려있고 질서 유지하고 통행 정리하고 그러면 밖으로 못 나오니까 밖에서 아예 마약에 취한 듯한 젊은이를 덮쳐서 잡아넣는 모습을 연출하려고 기자들한테 문자까지 뿌렸단 말이죠 이거까지 확인이 됐잖아요 현장에서 사람이 죽든 말든 마약 단속에만 그것도 윤석열과 한동훈이 드라이브를 걸었던 공약이 돕던 윤석열 퇴진 여론이 비등하니까 무슨 소리냐 지금 대한민국이 마약으로 지옥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마치 노태우 정권이나 전두환이 범죄와 전쟁이나 삼천교육대 만들어서 정권의 이 길을 넘어갔던 것처럼 마약으로 정권의 이 길을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날 그 자리에서 덮쳤어야 되는데 덮치기 전에 엄청난 참사가 발생했잖아요 저는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실제 마약을 취한 사람들이 밀었다는 소문을 처음에 냈잖아요 그런데 그건 다 가짜뉴스라고 확인되니까 돌아가신 분 중에 마약을 혹시라도 한 거로 몰아가려고 그래서 본인들이 마약에 취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지금 그거 유튜브들이 퍼뜨리고 있잖아요 정광훈이는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지세력들은 너무나 폐륜적입니다 정광훈이는 북한이 저질렀다고 폐륜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현장에 황기자TV를 보면요 현장에 나와 있는 분들도 북한이 저질렀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어마어마한 편인이죠 가로세로 연구소나 강용석은요 안징걸 등이 시위대를 몰고 와서 삼각지 갔다 그다음에 또 이태원으로 비밀 이동해서 민주도 총회는 안징걸 뒤에서 밀었다라는 헛소문을 파트렸고요 제 이야기가 직접 나옵니다 정말 왕나 이런 편인생 그다음에 이제 아예 정규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마약 먹고 활락을 즐기다가 그런 사고가 났다 심지어는 거기에 자식들을 보낸 유가족들이 사과해야 된다는 주장까지 합니다 유가족들이 얼마나 고통받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마 마약 단속 때문에 이 문제가 방치됐다 사고가 났다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 실제 마약을 드신 분이 일부라도 있다라는 걸 입증하고 싶었나 봐요 그걸 이제 계속 한 명만이나 나오면 한 명이나 나오면 봐라 실제 희생자 중에 마약 사법이 있었다 그러니까요 또 그 사람이 마약을 먹고 예를 들면 광란에 어떤 목짓을 하다 이렇게 됐다라는 걸 지들이 우길 수가 있으니까 엠비스트리트 보도에도 그렇고 지금 일부 언론 보도 나오잖아요 유가족들 한두 명한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확인된 게 벌써 열 명 가까이 되잖아요 전국에 걸쳐서 있는 그 검 그러니까 저는 그 검찰의 해명도 너무 웃깁니다 그게 뭐 일개 검사의 행동이라는 얘기도 있고 대검의 지침이 아니라 지침도 아니고 또 무슨 혹시 행여나 의사를 타진했는 혹시나 또 하실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의사를 타진했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저는 그 검찰의 그 뒤에 해명도 정말 말도 안 되고 그 자체도 어떻게 은폐했죠 그것도 그것도 하나 또 하나 이거 조 조직적으로 야 웬만하면 부감을 해라 강제로는 안 돼 그 갈 경우를 구워야 되는데 이유를 마약이 이번 참사 원인으로 지목되니 혹시 본인이 예를 들면 가족들 중에도 독특한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요? 한번 알아보십시다 그런 사람이 한미라도 나오면 그러니까요 그걸 알아내가지고 봐라 마약이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였다 그러니까 마약을 단속하러 가는 우리는 잘못이 없다라고 그렇게 논리 구성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유가족 비통 어마어마한 지금까지도 숨을 못 쉴 정도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식들이 숨을 못 쉬어서 돌아가셨잖아요 네 본인이 뭘 먹고 물을 먹고 음식을 먹는 게 고통스럽다잖아요 산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그게 또 들어가잖아요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도 물이 들어가 밥이 들어가는 자신이 싫다잖아요 이런 고통에 빠져있는 분한테 가가지고 마약이 주요 원인 중에 당사자든 참사 주요 원인일 수 있으니 한번 부겸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퇴진 사유가 또 추가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윤석열 한동은 한독스가 어떤 마약 드라이브의 문제점을 은폐하기 위해서 네 용산구청은 시민들이 무질산 현장을 찍으려고 SBS 모닝 아이디어라는 현장을 찍고 했었고요 맞습니다 아예 그 다음에 윤석열 한동은 한독수 세력은요 검경을 모두 동원해서 이 참이 기회다 분명히 이태원의 마약사범들이 일부 나올 거다 경찰 정복 입지 말고 단속하지 말고 그 다음에 보행 정리하지 말고 무질산에 내버려 두고 그러면 경찰에 하나도 안 보이니까 네 사복만 입고 있으니까 못 모르고 혹시라도 한둘이라도 마약이 칠세 돌아다니다가 걸리는 사람들 옛날에 있었잖아요 실제로 공인의 회사를 보면 그런 사람 나오면 10시 반에 문자뿔에서 10시 반에 단속하니 그때 와서 사진 찍으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앉은거리 거기서 마약 먹고 많이 했다 그러면 모자이크 체리는 하겠지만 여기서 자랐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마약이 심각합니다 이태원이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태원에 대한 이민이도 망가지고 상인들도 망가지고 무슨 그걸로 관광 계획을 늘리고 이 모든 계획을 수포로 돌려도 좋으니까 심지어 관광이나 외국 외화 벌이가 적어도 좋으니까 윤석열 한독수 한동훈이 드라이버가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는 데 막용을 하였던 거면 저는 이거 국정조사에서 정말 진지하게 맞습니다 철제 조사 네 어차피 지금 뭐 경찰특수부원은 이 건에 대해서는 수사할 의지는 없어 보이는 거 아예 언급조화 언급자체가 그러니까 정말 이번에 국정조사의 지금 시간 시계도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마약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그 10월달 내내 그 대통령부터 한동훈 장관 그리고 한덕수 총리 서울경찰청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마약수사와 관련된 드라이브 그리고 또 현장에서 실제로 이태원 12구 참사 때 있었던 그 경찰들 사이에 그 배치 그 다음 기동돼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정황들이 지금 뭐 안 소장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을 국정조사에서 정말로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지금 이 유족들 유가족들을 상대로 한 오히려 정부와 이 정치권이 나서서 2차 가위를 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태원 4구 특수본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수본 라인에 거기서 이미 이 진상규명 의미가 의지가 없는 건데 이 자들이 지금 영장 청구한 걸 보면 다 학자들입니다 실무자들 물론 그들의 책임도 무거울 겁니다 그런데 정말 직무유기는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용산구 서울시 이상민 라인입니다 이건 집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어서 경찰이 1차적으로 파악이 안 됩니다 물론 경찰도 경찰 직부집회 의무가 있긴 하지만 오히려 일반 시민들이 모이는 축제는 행정다인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이고 지자체의 안전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럼요 그러면 박희영 오세훈 이상민부터 구속영장을 정보가 됩니다 이 자들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다음에 경찰청장 설청장 지금 윤석열 한동훈 이상민의 채찍근들이자 가장 앞잡이 노릇을 전하는 김광호하고 윤희근이가 가장 사퇴 책임자입니다 서울 지역의 경력 배치와 운영의 최종 책임자이자 최고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런데 수사도 안 하잖아요 이번에 불러다가 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영장 청구라도 이런 건 전혀 없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서욱 장관 서훈 장관에 대해서는 구속까지 시킨 자들이 이제 박지원 문재인만 남은 거죠 그렇게 치고 들어가는 자들이 여기서는 정반대로 아주 하급자들만 족치면서 윤석열 한독수 한동훈 이상민 김광호 윤희근의 그다음에 오세훈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 제일 책임자들인데 이 자들의 책임을 완전히 보라면서 현장 실무자들이 니들이 왜 못했냐라고 몰아치는 윤석연들 그래서 짜고 가는 거죠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유족들 나스닥을 반박하잖아요 맞습니다 엄벌 촉구 기자회견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왜 현장에 있는 경찰하고 소방관들만 닥달하냐 오히려 그분들은 구하려고 노력한 분들이 많이 있지 않았느냐 납득이 안 된다라는 입장을 기자회견에서 밝혔고 뉴스공장에 나오셔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직접 육성으로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하여튼 주말 사이에 마약 사범 마약 여부 보험과 관련된 유가족들의 증언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아까 윤석열 우리 아저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국정조사에서 명확하게 몇몇 더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